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깊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헌금은 계속 진행해주시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헌금 봉투에 인쇄된 게 있습니다. 거기만 헌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장난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라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라고.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헌금은 계속 진행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헌금 봉투에 인쇄된 게 있습니다 거기만 헌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장난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 게시기 바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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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